2019년 12월 26일 2019년 12월 26일 스타트!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Follow, follow me 여러분들 여기 규모는 이전에 왔을때 제가 2층인가 3층까지 밖에 못가거든요 오늘은 체력이 받쳐주는 한 10층까지인가 9층까지가 있는데 다 돌진 못하더라도 돌 수 있을만큼만 돌아볼게요 계신결하오 계신결하오 계신결한 스무스하게 갑시다 우리 천천히 갑시다 바쁠 거 없으니까 누구 따라왔어? 양아 미안해 너였어? 주로 주로 이어가 이어가 보기 누구야? 거기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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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다른 기운이 안 느껴지는데? 여러분들 밑에 기계실 같은 데 아까 집에 있잖아요 뭐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기운이 느껴져요 이 콜이 진짜 감 밀었다 이러다가 진짜 곱박 들고 다녀야 되나? 진짜 곱박 들고 다녀야 돼 이러다가 저쪽은.. 보내세요 뭔 소리야..? 소리.. 소리.. 나와라!! 분명히 이 소리가 아닌가 여러분들? 이런 소리 아니면 이 소리가 아닌가 지금? 내가 잘못 들었나 여러분들? 지금 이 소리가 맞잖아 지금 이거 깨부렸다 지금 나랑 장난하네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 여기 뭐 있다 여기 뭐 있다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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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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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목욕탕 의자 같은 건 뭔가 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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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다가 딱 내가 한번 위에 가서 확인해 볼까? 할라간 뒤 문을 탁 열어서 쉬익 열려보네 재미지네 이 망자 응? 재밌어 나 신고했지? 그렇지.. 생각보니까.. 방송실에 뭐가 있었지? 무슨 소리가 들렸어? 뭐.. 어.. 나 18.. 네 아.. 똑같다.. 아무 마음에 들었지 또 가지는? 누구야? 누구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뭔 소리야? 여기는 하늘 속.. 여기는 하늘 속.. 응답하라.. 여기는 하늘 속..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전기가 당연히 살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누가 보면 여럿 같죠? 혹자들은 이게 망자가 한둘이 아니네.. 하지만 저는 다른 기운이 안 느껴져요 그냥 딱 오니 하나의 기운 그 하나의 기운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계속 장난을 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깨끗해.. 깨끗해.. 1층 무전실 다시 한번 가보고 똑같은 장난치고 그냥 뭐 반응을 꺼면 바로 나오겠습니다 예.. 오빠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로몬이.. 왜.. 안 돼요 감사합니다.